스톤 에이지 오늘 소개해드릴 펫은 카우거입니다. 카우거는 매우 희귀한 펫입니다. 가오린 황야나 카탄 사막에서 아주 가끔 목격되죠. 카우거는 재빠르고 빈틈없는 완벽한 사냥꾼입니다. 검치호 특유의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우거는 전투에 대한 높은 자존심으로 약한 상대를 만나면 야멸차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카우거는 자신의 공격을 상대가 회피했을 경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 꼭 상대에게 되돌려줍니다. 자존심 높은 카우거도 주인으로 인정한 조련사는 등에 올라타는 것을 허락합니다. 카우거에 탄 조련사를 대적할 경우는 경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우거, 극강 자존심의 소유자입니다. 스톤 에이지 스톤 에이지